풍수에서 권장하는게 또 맞더라구요. 제주에도 지나치게 낮은 베개를 선호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돈폭이 약해요. 베개는 재물 그릇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베개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재물운과 기운을 받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베개가 적절한 높이를 유지해야 재물운을 받아들이고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만약 베개가 그 지나치게 낮거나 또 비어있으면 이는 그 재물운을 담아둘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간주가 됩니다. 돈복을 담는 그 그릇이 충분히 그 있어야 재물의 그 흐름이 원활히 그 이루어질 텐데요. 베개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나치게 또 너무 높은 베개는 과도하게 또 기운의 그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이는 마치 그 지나친 그 욕심이 재물운의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와 또 같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그 잠을 자는 동안의 그 기운이 우리의 또 운세와 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그 밤 시간이 금전운 충전에 그 유리한 시간이잖아요. 재물운을 그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턱없이 그 부족한 그 작은 그릇을 암시하는 그런 재물복으로는 우리가 또 큰 그 돈복을 불러들일 수 없겠죠. 돈복도 또 활력있게 안정적으로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베개가 지나치게 그 낮으면 돈복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재물운이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반대로 또 너무 그 지나치게 높아도 재물운을 그 거부하거나 무례하게 그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왜곡돼서 또 해석이 되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균형 잡힌 그 베개, 균형 잡힌 그 높이에서 돈복의 흐름이 더욱 가속이 됩니다. 적절한 높이는 머리를 그 여러분들이 그 베개에 두었을 때 7cm에서 그 10cm라고 합니다. 머리를 두었을 때 그 높이가 7cm의 그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때는 그 돈복의 그릇 또한 상대적으로 또 작다는 그런 의미가 풍수적으로는 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베개의 높이 한번 그 재보시죠. 머리를 그 두었을 때 그 7cm가 훨씬 그 못 미친다면 그때는 그 많이 그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7cm에서 그 10cm가 제일 그 권장이 됩니다.